헤이 가이즈 미소피아 오늘은 방 소개를 할 겁니다 여기 미국집을 보면 총장도 되게 높고요 여기 보면 또 총장이 되게 높아요 한국 사람들도 미국 총장을 보면 되게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방은 2층에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내 방은요 예를 할 때 여기 안에 엄마 방이랑 커넥트도 되어 있었는데 이제 더 컸으니까 저기로 옮겼어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여러분 내 방으로 들어 보세요 되게 잘 꾸며놨죠? 여기 보면 내 책이 여기 엄청 많죠? 여기 중에서 한 1 4th 는 다 싸인 받아있어요 그래서 싸인 받아서 책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책 싸인 받았는데 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책을 맨날 자기 전에 읽어요 지금 읽는 거는 이거 It's not your fault by Paul Rudnick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면 친구가 왔을 때요 침대가 하기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발 타면 되게 신기하게 쉬울 타면 침대가 한 게 더 생겨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수도 있고 남편이 오우 떠준다 아 너무 많이 빼냈나봐요 너무 많이 빼냈나봐요 너무 많이 빼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친구가 떠내면서 좀 나쁘고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다시 지워놨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책을 싸인 받으러 갈 때 이렇게 막 책 같은 거를 살 때 아니면 싸인 받을 때 이거 공짜로 줘요 그래서 이거 다 공짜로 받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책이야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앨범 타넷을 해갖고 가방을 꽁쳐줬어요 인파크 제가 책을 싣고 갔을 때 일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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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포니아가 일요일에 가방을 꽁쳐줬어요 오우 그 다음에 집에 오는 것도 되게 쉬워요 다시 내리면 다시 한참 다 쓰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책상 있는데 다음 번에 책상 소개를 해줘고 지금은 방송에 아주 책상 소개를 할 때 여기 안에 다 뭐 들어있는 다 얘기해줄게요 이렇게 네 책상 보세요 애플 폰에 이모지 있는데 똥이모지에요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플라우러 크라운 브리슬릿 넷클리스 뭐 다 여기 있어요 하고 얘네들을 컨셉트 가가지고 이렇게 다 싸인 받아서 하고 내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보세요 게스를 해보세요 내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책을 엄청 좋아하는 책 만큼 좋아하는 거 이렇게 보면 결국에 불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다른 불을 다 끄면 이렇게 하면 다 되게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두지도 않고 한 두어 불 갖고 책 읽고 밤에 이렇게 입으면 되게 좋아요 이쪽으로 보면 그게 드림캐쳐입니다 드림캐쳐 그래서 옛날 오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게 좋은 꿈을 캡쳐 해가지고 나잇매리스 다 빼라고 그러면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게 믿을 안해도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 때는 핑크 색깔 벽도 다 핑크 색깔이었는데 이제 엄마방이랑 컨셉트도 해가지고 그레이하고 보라 색깔로 페인트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옛날 때 학교 에서 보여주는 All About Sophia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때 민키 엄청 조그만 민키 Google Art Just a poster All About Me 여기 보면 피겨스케팅을 되게 long time을 해가지고요 옛날 때 피겨스케팅 컴피티션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프린트아트를 해줘가지고 좋아요 오! 이거 너무 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옛날 때 패러 세일링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패러 슈트를 달고 그냥 슈웅 가는 거예요 이거리 컬렉션 이것도 다 옆에 다 핑크 색깔을 칠했어요 핑크 색깔을 되게 좋았나봐요 여기 보면 소금통도 있고 이것도 다 핑크 색깔으로 칠해가지고 옛날 때 Arts Contest Anaheim에 이거 가지고 매일을 만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little safe 패스월드를 까먹어가지고 이제 뭐 들었는지 까먹었어요 저는 Maybe when I get older I can like hammer it and see what's inside and figure out my young Sophia secrets 이 방은 이제 sometimes 공부하러 와가지고 저희는 자고 이제 even 더 math, English 그런 공부하는 책이 많아요 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요즘은 Sophia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Sophia the First 스티커를 이렇게 줬어요 옛날 때 TV쇼 Sophia the First 그래서 Sophia라고 대국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클럽을 줘요 이쪽으로 가면 네 옛날 때 스톱스 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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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책가방을 선물해줄거에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가지고 미국에서 책가방을 안에 뭐 들어가 있는지 하고 학교에 뭐 갖게 되는지